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엿을 먹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얄밉고 그지같아요. 재수 오지게 없어. 그래서 골탕 먹이고 싶은 마음반 이제 더 이상 엮이지 말고 여기서 끊어버리는 그런 마음반이에요. 역시 저런 사람은 그냥 멀리하는 게 답이겠죠. 그래 뭐 부모라고 해서 다 똑같이 자식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남보다 못한 부모들 인터넷으로 종종 보긴 했지.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보니까 이런 사람은 그 그지같은 미친 뻔뻔함에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이래서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닌 남편 뭐예요? 자기도 자식들을 낳아 애비라는 그런 사람이 남의 새끼 3명을 키워낸 새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답니까? 남편놈은 지새끼들 보기 안 부끄럽대요? 뭐라고 처가 부모님들 보자고? 그리고 쓴이 아니란 대응도 마찬가지 너무 별로입니다. 남편한테 야 내가 네 생모처럼 우리 부부간의 불화로 문제를 가지고 애들 버리고 집 나갔다가 저런 식으로 돌아와가지고 자식들 인생에 멋대로 끼어들어서 휘두리려고 하면 너 참을 거냐? 너한텐 책모지만 나한테는 이해도 하고 싶지 않은 남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걸로 나와 우리 애들까지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네 됐으니 둘째랑 막내는 너무 어릴 때라서 생모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는데 첫째였던 저희 신랑은 중3때까지 생모가 키웠기 때문에 추억이 좀 많나봐요. 뭐 많은 답글 달아주신대로 애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 마음대로 방치하면서 방임을 하며 키웠던 것도 아니고 물론 부모라면 이게 당연한 거지만 뭐 들어보니 맥키니 손수 밥 해먹이고 사시사철 좋은 옷 입히고 깨끗한 옷 입히고 좋은 곳 여행도 가면서 그렇게 추억을 많이 쌓았더라고요. 어릴 때 추억이 담긴 사진들 많이 남아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아들에 대한 애증이 보이는 사진들이 두꺼운 앨범으로 한 대여섯 권 되던데 뭐 이제라도 자기 친모한테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지만 아세요. 실은 저도 답답해가지고 술 먹고 몇 번 깊은 대화를 해봤는데요. 남편 생각은 이거예요. 어차피 본인이 잘못한 거 그거 다 벌 받는다고. 자식 버리고 간 그 벌 말이죠. 우리가 참벌받으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다 받게 되어 있다. 생모가 불행하길 빌면서 우리 가족 행복한 인생 즐기기도 바쁜데 그런데 시간 쓰지 말자. 이런 주의더라고요. 즉 우리 살기도 바쁜데 신경 꺼버리자.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저기 위에는 부모의 불화라고 대충 적었지만 솔직히 아버님의 폭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조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지금이야 나이도 들고 서로 많이 이해하고 또 새 과정에서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저기 적힌 사실만 보기엔 검은 머리 짐승처럼 보이는 게 당연하지만 16년을 키워준 정이 애증으로 남아가지고 단칼에 끊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그지같고 바보 같지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고 또 이해도 되고 불쌍하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그동안은 몇 년에 한 번씩 귀국했는데 뭐 하루 이틀 밥 같이 먹고 어디 관광하는 게 큰 게 아니라 그 정도야 뭐 하면서 넘어가던 건데 이제는 저 할머니가 아예 자식들 곁에 붙어있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너무나 크고 심각한 문제라서 끌어내든지 뭐 더 깊은 대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저희 친정은요 정많은 부모님하고 형제자매들 우애 좋고 화목하고 평범한 집안입니다. 저희 부모님 남편 집안이 재혼한 것만 알고 계시고 생모가 연락하는 건 모르고 계세요. 재혼 가정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서 결혼처에 친엄마랑 연락 안 되는 것만 아시고 아이고 너무 안됐다 이러시면서 친정 갈 때마다 아들처럼 너무 잘 챙겨주셨고 이런 자세한 에피소드는 따로 말씀 안 드렸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던 건 그건 아니 물론 그 할머니가 저희 부모님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냥 당신 자식들이나 가끔 보면서 밥 먹는 걸로 만족해라. 더 이상 바라지 마라.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제가. 차라리 동생들처럼 너무 어릴 때 부모가 버리고 갔으면 단칸에 끊어버렸을 텐데 왜냐면 정도 없고 추억도 없고 증오만 남을 테니까요.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그래요. 16년 동안 키우다가 하루아침에 보고 싶을 때 못 보게 됐는데 아 물론 이것도 생모 본인이 버리고 간 거니까 뭐 지가 다쳐한 거죠. 그러니까 좀 불쌍하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좀 세게 말을 못했어요. 생모를 만나면 남편 어릴 때 추억서를 많이 풀어서 지금 키우는 제 자식들하고 비슷한 점도 많고 남편 어릴 때 이야기 궁금한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좀 좋기도 하고 그랬어요. 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생모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면 영영 못 들었을 텐데 하는 그런 이중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쓰면서 정리를 해보니 좀 더 명확해집니다. 잘 정리해서 잘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늙어가지고 무임승차가 괘씸한 게 백번 맞지만 가정사라는 게 이게 또 감정이 섞이고 하니까 바로 딱 그런 얘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뭐 댓글 감사합니다. 2번 나 같으면 시아버지한테 바로 말했다. 그 미친 여자가 자꾸 접근해온다고 빨리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나 받으세요라고 말이지. 3번 쓰니 남편이 제일 웃겨요. 아니 자기를 버리고 간 엄마한테 이제라도 뭐 사랑을 받고 싶은 건가? 끊어내지도 못하고 배우자한테 창피한 게 전혀 없는 거야 뭐야. 진짜 저런 막장 집안 여력 이해를 해주길 바라는 건가? 정말 그런가? 4번 남편이 검은 머리 짐승이네. 새엄마 놔두고 지버린 친엄마 보니까 눈물을 흘렸다고. 하 분명히 말해요. 남편한테. 나는 시모를 두 명 모실 생각이 없으니까 넌 우선 똑바로 하라. 이렇게. 그리고 닌은 그냥 차단해요. 뭘 상대하고 있어. 아니 차단하기 전에 남편 양육비나 달라고 해요. 어디서 감히 부양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남편놈은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새엄마한테. 5번. 와 건머 제대로네. 끌 끌 끌. 남편 생모보다 남편이 훨씬 더 소름돋아. 울었대. 미친. 끌 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처음에 적은 거 있죠. 쓴이가 대댓글 단 거. 그게 좀 뒤쪽에 있습니다. 원래는요. 제가 모르고 먼저 데리고 온 거예요. 6번. 그 뭐야. 건강보험증 무단 도용은 말이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 또한 부정사용자가 보장받은 진료비는 모두 토해내야 된다. 우리나라 법입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증을 빌려준 사람도 부정사용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야 이거 신고하면 팝콘 각이네. 끌 끌 끌 끌 끌. 7번. 아니 지 새끼도 버리냐니 무슨 손주를 키우겠다는 거야. 왜? 그러다가 힘들면 또 옛날처럼 버리려고. 진심으로 님 남편은 창피한 걸 몰라요? 아니 보고 싶으면 지나 가끔 볼 것이지. 왜 지 마누라랑 새 애들까지 데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도망간 자기 엄마 대신 키워준 새 엄마 흉보는데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는 거야? 남편이 지 엄마를 닮았나 보네. 선 넘게. 시애미 노랫하려고. 남편이 지 엄마를 닮았나 보네. 그리고 선 넘게 시애미 노랫하려고 하는 거 보면 너무 그지 같아. 시아버지한테 말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분명히 말을 해. 네가 보는 건 뭐라 안 하겠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보기 싫다. 나는 시어머니 두 명 싫어. 챙길 생각 없어. 앞으로 너 혼자만 봐.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가만히 있어? 팔박. 솔직히 글쓴이도 좀 별론데. 그지 같아. 그 할매가 금붙이랑 명품을 휘감고 나타나니까 콧고물이 좀 떨어질 줄 알고 관광도 데려가지고 밥도 먹이주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바로 태세 전환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바로 이거구만. 야 통찰력 갑이시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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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9번. 50대 중반 연륜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그 여자는 돈이 없습니다. 사기꾼처럼 그냥 있는 척 쇼를 해가며 엉겨붙으려고 하는 건데 등심같은 쓴이 남편놈이 콩고물이라도 기대해가지고 이런 그지같은 현재가 발생한 거죠. 웬만한 사람은 말이죠. 이런 경우에 미안해서라도 절대 못 나타납니다. 이 보통 뻔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엄마 도망가가지고 마음고생 오지게 했을 텐데 자기 새끼도 똑같은 입장이 되게 생겼어. 그런 느낌 들죠. 쓴이도 뭔가 이상합니다. 아까 금붙이 받고 이런 거 보니까 왜 이래 왜 이래 했는데 역시 뭔가 좀 혼미하네. 참 아휴 됐어 나 말 안할까요. 넘어갑시다. 어지러워 어지러워. 있는 것도 어지러워. 감사합니다.